박수홍 방건복 입어 부친 망치와 폭력 천륜 박수홍 실신 이후 아버지 아들 쓰러졌는데 형수와 식사 이진호 박수홍 실신 이후 아버지 아들 쓰러졌는데 형수와 식사했다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소설을 봤던 중 부친에게 폭행당한 가운데 부친과 형수가 사건 이후 태어난 반응을 보였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4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서는 박수홍 무너뜨린 아버지의 만행 형과 형수의 소름 돋는 반응이라는 제목의 생방송이 진행됐죠 이진호는 현장에 있던 변호인에 따르면 부친이 박수홍을 보자마자 달려들어 밀쳤고 정강이를 발로 차고 폭언했다며 박수홍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절규를 하면서 울었다고 한다 박수홍이 아버지가 아니라 형에게 대체 나한테 왜 그러냐 가족을 위해 헌신을 했는데 라고 울리면서 얘기하니까 형은 오 주요라는 한마디만 했다고 한다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에도 형과 형수는 제지하지 않고 박수홍이 실려갈 때까지 지켜보기만 했다고 한다고 전했죠 이어 박수홍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강하다 끝까지 어머니를 안타까워했고 보하려고 했다 다만 아버지에 대해서는 반감을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소름 돋는 내용이 있다며 박수홍이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으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는데 형수와 아버지가 했던 일이 법원 근처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다 식사는 할 수 있다 아들이 충격받고 쓰러진 상황에서 식사를 했다는 자체가 슬프다 아들에 대한 걱정과 배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수홍 부친 망치 사건 박수홍 친형 노안 아버지 망치 들고 소홍이 찾아가 아버지는 망치까지 들고 소홍이 집 가서 문 두들기고 하셨습니다 노종은 박수홍 법률 대리인 박수홍씨 아버지가 박수홍에게 내가 우리 손주들을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면서 망치로 막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뻑뻑 형이 박수홍에게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나 반성해라 노종은 박수홍 법률 대리인은 박수홍 부친이 내가 손주들을 죽이려고 그런다고 실제로 전화기상으로 망치로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라 아버지가 너한테 얼마나 화가 났으면 너한테 망치를 들고 찾아갔겠냐 형은 박수홍의 재산 본인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재산이라고 생각한다 가족의 재산에 대한 주도권은 본인이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성도 없고 합의가 안된다고 설명했죠 그 뒤에 터진 박수홍 부친의 폭력 사건 박수홍 부친 폭행 예견 신변보호 원했는데 무시당했다 박수홍 두려움의 방건복이보 부친 실제 폭행에 충격 실신 방송인 박수홍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부친에게 폭언 폭행을 당해 응급실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4일 박수홍의 법률 대리인인 노종원 변호사는 뉴스원에 박수홍이 이날 검찰에서 친형 박목 씨와 대질 조사 일정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하고 큰 충격을 받아 응급실에 실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서부지검에서 박수홍과 횡령 혐의로 구속된 친형 박 씨가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며 아버지 박 씨와 형수 이모 씨가 참고인 신부지로 참석했죠 노 변호사에 따르면 이 자리에 등장한 아버지 박 씨가 박수홍에게 폭언 폭행을 했고 박수홍은 충격에 실신했는데요 노 변호사는 아버지가 박수홍 씨를 보자 정강이를 거둬차고 칼로 XX 버릴까 보다 라고 폭언을 쏟았다라며 박수홍이 어떻게 평생 가족들 먹여살린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실 수 있냐라고 했다 친아부지에게 그런 말과 폭행을 당하니 충격이 너무 컸다고 했습니다 노 변호사에 따르면 박수홍은 큰 부상은 아니지만 상처와 다리 부상을 입었다 또 충격이 커서 과업이 오는 등 안정이 필요해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고 있다 박수홍의 변호사는 또 SBS 연예뉴스에 아버님이 1년여 전에도 망치를 들고 협박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를 오면서도 검찰 수사관에게 혹시 모를 폭력 사태가 없을지 신변에 대한 보호를 요청한 상태였다라고 설명했죠 이어 박수홍 씨가 방건복까지 착용할 정도로 심하게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실제로 흉기로 XX 하겠다는 발언까지 들어서 충격이 정말 크다 그러면서 박수홍 씨의 부상 정도보다 천륜을 저버리는 심한 협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박수홍은 지난해 4월 30년간 일했던 친형의 횡령 사실을 공개한 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죠 뒤이어 법원에 116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이달 8일 박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으며 검찰은 박수홍 형수의 범행 가담 여부도 수사 중입니다 주부인 이모 씨가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만 200억 원대로 파악 취득 경유와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박수홍 님 속히 쾌차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를 응원합니다 갑자기 일어난 박수홍 부친의 폭력 사건 황당한 이 폭력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살다 보면 기도밖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찾아온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 앞으로도 꽃길만 걸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